안녕하세요! A.S.O.B.N.T.S. A.O.A.입니다! 저희 A.O.A.가 드디어 첫 번째 미니앨범 단발머리로 상큼 빨라하게 돌아왔습니다! 많이 기다리셨죠? 네!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, 뭐죠? 네! 기다리고 기다리던 앨범 발매와 함께 드디어 네이버 도돌런처에 저희 A.O.A. 테마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! 자 그럼 어떻게 할 휴대폰 화면에서 A.O.A를 만났는지 알려주세요! 첫째!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도돌런처를 다운로드 받는다! 둘째! 도돌런처 A.O.A. 테마를 찾아서 사회치한다! 셋째! 언제 어디서든 A.O.A.가 보고싶을 때 휴대폰을 켠다! 네! 참 쉽죠? 네! 참 쉽네요! 여러분의 휴대폰 홈하면서 언제든지 저희 A.O.A.의 예쁜 모습을 만나실 수 있어요! 잊지 말고 꼭 다운봐주세요! 약속! A.O.A.의 네이버 도돌런처 테마 많이 사랑해주시고요! 미니앨범 단발머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! 지금까지 에이스 오브 앤젠스 A.O.A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